자 니하고 기념사진 하나 찍는다 그의 대장님 꽉꽉꽉꽉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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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할 말이만 다 맞네 뭐 그래 머리 좀 쓰다듬어 줄까 아저씨처럼 아이고 그 친구들 18명이나 있었는데 혼자 살아남았네 아이고 나이가 30 넘었는데 알았다 알았다 내가 오늘 제일 저때까지 한번 오봤다 오 오 온다 내한테 온다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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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람한테 오네 아이고 밀고도 안가왔는데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머리 한번 맞춰보자 진짜 한번 맞춰보자 오 이 머리 맞춰도 가만있다 머리 맞춰도 가만있다 아이고 어제 보니까 아저씨가 망치더라고 그래 가만있더라고 나는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맞는가봐 야오이 제일 가까이 있어 오늘 보라 오 안 맞춰보자 아이고 머리 쓰다듬어 줄자 아이고 머리 쓰다듬어 줄 모드 좋아하네 아이고 머리 쓰다듬어 줄 모드 좋아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이하고 계속 이야기 할 수가 없네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안쪽은 나가 아이고 꾹꾹 하하하하 내 몸 꾹꾹 꾹꾹 뭐 민다 하하하하 되게 웃긴다 이하도 어 west 아 푸더잎마 fácil 아휴 물만이 되게 많다 하하하하하하 오 내가 providing 문어 하하하하 아이고 웃긴다 웃긴다 아 우리가 사람한테 자꾸 무슨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말을한다 모르겠는데 때는 이렇게 저러간 этом 내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는 저 א SM 야 오 니 이름이 거의 대장인거 니 아나 그래 이 아저씨도 정년퇴직이었기때문에 올해 1년밖에 못잇는다 임시직으로 있다 니 못보가 오 야는? 야는 사람보면 막 이야기한다 이 자 할말이 없으루만 해보면 오 니 이름이 뭔줄 아나 거의 대장이야 거의 대장 아이고 할말이 많다 야는 사람만 보면 밥도 안줬으면 가나 아이고 뭐 뭐라고 떠들어 샀으면 가뿌네 잘가 살아남아야돼 아저씨 없어도 살아남아야돼 야 지가 무슨말을 했는지는 못알아들게 번역기가 있어야되겠다 야 꽉꽉꽉꽉 거의 번역기가 있어야되겠다 간다 우와 내 보고 콕콕콕 쪼우더라 친구야 잘가 거의 대장인 야 그래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네 저거이는 나이가 이제 썰어 넘어 나이 저기 나름대로 사람하고 말하는거지 그저 잘가 일단 갔어 야 이제 일단 갔네 지가 나름대로 볼일이 끝났는갑다 사람을 억수로 따르네 잘가 올해 몇번만 내 질란건 모르겠지만 촬영을 많이 해놨죠 아따 그 오늘 또 만났네 여기가 바다하고 연결됐습니다 태아강하고 장생포 방어진 한가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안에 흐르는 시내입니다 여기 강처럼 됩니다 그 끝점에 지금 우리 거의 대장이 사시네 아이고 아이고 혼자 왜 사나오잖아 동료들 다 주고 보고 간다 나도 밥 먹으러 갈 시간인데 저 바다 가나 어디로 가노 그럼 도착하시리